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크 트웨인의 대표작 허클베리필의 모험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소설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책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찾을 수 있어도 이 책의 제목까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찾기 어려울 듯 합니다.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이만큼 유명한 소설도 찾아보기 어려울 테니까요. 저는 최근에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 유명한 소설의 높은 위상을 새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의 도서관들이 보유한 장서 가운데 탑100을 살펴봤더니 마크 트웨인의 작품 허클베리필의 모험과 톰소여의 모험이 당당히 세번째와 네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톱10 안에 둘 이상의 작품을 올린 작가는 단지 13명에 불과했는데 마크 트웨인은 당당히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읽은 별로 많지도 않은 아동용 책들 가운데 하나가 톰소여의 모험이었다고 해도 놀랄 리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소설의 내용을 이제와서 제가 과연 얼마쯤이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책을 자주 읽고 들려줄 수 있는 어느 독서 지도교사가 제게 그 책을 얼마나 제대로 읽었는지에 대해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저는 틀림없이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낯설어 하며 매번 통밥을 굴리기 바쁠 테지요. 마침 통밥을 굴리는 얘기는 허클베리필의 모험 속에서도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말 번역 또한 통밥 그대로여서 저도 이참에 그대로 써봤습니다. 톰소여의 모험에 담긴 내용을 새까맣게 잊은 지도 너무나 오래 지났기에 제가 시험실을 앞에 두고 통밥을 굴리는 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장발장을 읽지 않은 애들이 얼마나 들까요? 그러나 어른이 다 된 후에 어느 누가 불쑥 레미제러블을 바탕으로 시험을 한번 보자고 한다면 대략 난감해 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주 특별한 기억력이 아니라면 어릴 때 읽었던 아동용 고전명작에 관한 내용을 어른이 되어서도 줄줄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테지요. 제가 겨우 10살이나 혹은 13살 무렵에 읽었을 법한 톰소여의 모험은 읽을 당시로만 따지면 어쨌든 무지하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책을 읽을 당시의 저와 거의 똑같은 나이였으니까 말이죠. 아무런 생각이 없던 시절이 마냥 좋은 건 어른들이나 걱정할 고민들은 단 하나도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린 애들은 무엇보다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장례도 별로 걱정하지 않지요.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의 말대로 어린 시절엔 세상이 온통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저지른 온갖 저지래 때문에 나중이었어야 어른들로부터 크게 혼날 걱정만 빼고는 늘상 뭐 재미난 일이 없을까를 고민하기 바쁜 게 바로 어린 시절의 특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까마득한 옛날인 70년대 초에 톰소의 모험을 읽고 절로 빠졌던 감정이입을 잊어봐서 다시 느끼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소설을 읽은 지 벌써 40년 이상이나 흐른 지금 제게 동심 같은 게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나마 제가 운이 좋았던 건 어릴 적에는 톰소의 모험까지만 읽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전혀 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묘한 우연 덕분에 어느 날 문득 50줄에 접어든 제가 다시금 그 말썽꾸러기 소년들인 허클베리 핀과 톰소의 를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말이죠. 클베리 핀의 모험을 집어들기 전부터 미리 걱정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50대의 나이에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이 나로 등장하는 소설을 과연 무슨 재미로 끝까지 다 읽어낼 수 있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소설은 숱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으니 그런 걱정일랑 따로 할 필요가 별로 없겠지 싶긴 했습니다. 괜히 엄청난 평가를 받는 고전들을 저는 여태껏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연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고전에 대해 걸출한 작가들이 내놓은 놀라운 평가부터 좀 들어보고 나서 이 소설을 얘기하는 게 순서이지 싶습니다. 우선 해밍웨이가 남긴 말부터 들어보죠. 미국의 모든 문학은 모두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모든 미국 작품이 그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이후에도 그만큼 훌륭한 것은 없었다. 해밍웨이가 남겼던 이 말은 흔히 도스도예프스키가 고골의 가장 유명한 단편소설에 대하여 남겼던 평인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는 말과 비교되곤 합니다. 고골이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하여 자신이 활약하기 이전의 러시아 문학의 공허한 형식주의와 경직성을 완전히 파괴했던 활약상이 마치 마크 트웨인이 미국 문학에서 했던 역할과 적잖이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싫어서 영국으로 건너갔던 천재 시인인 T.S. 엘리엇조차도 마크 트웨인을 격찬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하버드맨으로 합당했지만 훨씬 오랜 역사와 더 위대한 문학유산을 가진 나라 종교와 영혼의 문제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아이러니의 깊은 의미를 아는 땅인 프랑스와 영국의 매력을 느껴 결국 구대력으로 건너가 살았습니다. 마크 트웨인에 대한 그의 평가도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트웨인은 최소한 허클베리핀의 모험에서만큼은 본인이야말로 그 어떤 문학에서도 흔치하는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에게도 타당한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발견한 작가들 중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면에서 나는 그를 심지어 드라이든과 스위프트와 나란히 놓고자 즉 자신의 언어를 최신의 것으로 만든 그런 와중에 자기 부족의 방언을 정화한 그런 희귀한 작가들 가운데 하나로 놓고자 한다. T.S. 엘리엇이 마크 트웨인의 소설을 특별히 좋아한 건 그가 바로 세인트 루이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는 미시시피강과 미주리강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한 미주리주 최대의 도시이고 허클베리핀의 모험에도 유올리언스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도시이죠. 특히 마크 트웨인은 미시시피강 위혁 사람들만의 토속적인 사투리를 아주 맛깔나게 살린 것으로 유명한데 엘리엇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숱하게 되살려줄 그런 표현들에 특별히 매료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읽은 많은 독자들이 벌교 사람들의 사투리에 매료되고 이문열의 영혼시대를 읽은 독자들이 그 작품 속에서 심심치 않게 맞닥뜨리는 작가의 고향 사투리에 몹시 놀라며 반기듯이 말이죠. 저는 이문열 작가와는 고향이 아주 가까운데 그의 소설 속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지방 특유의 사투리를 다른 지역에서 나고 자란 독자들이 과연 제대로 알아듣기나 할까를 걱정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더랬습니다. 어쨌든 해밍웨이와 엘리엇으로부터 이런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소설이 그저 단순히 어린이 모험 소설에 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미시시피강을 배경으로 13살짜리 허글베리 피니 도망친 노예 짐과 함께 땜목 여행을 펼치는 온갖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가 어떻게 그토록 뛰어난 작품성과 문학성을 얻게 된 것일까요? 이 소설의 매력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소설에서 느낀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도 문명이 배제된 원시 자연상태가 고스란히 살아 숨 쉬며 펄떡이는 19세기의 낭만적인 미국을 아주 잘 그려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만큼 새로움과 동경으로 가득 찬 나라도 드물죠.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구대륙에 살던 온갖 지방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곳이 바로 미국 땅이었습니다. 보스톤이나 뉴욕이나 시카고가 아닌 까맣한 옛날 인디언들이 살던 미시시피강 유역에 사는 미국인들의 삶은 오늘날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엔 서두르는 법이 온통 배제되어 있습니다. 문명화되기 이전 시대의 느릿느릿한 삶의 흐름들이 마치 미시시피강이 흐르는 유속만큼 완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폴리 이모가 셀리 이모한테 톰 소여의 소식을 편지로 전하더라도 미처 그 편지가 닿기 전에 허클베리 핀이 톰 소여의 인양 먼저 나타나는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이지요. 희대의 사기꾼인 왕과 공작이 우연히 어느 마을로 찾아가 막대한 상속 재산을 남기고 죽은 피터 영감의 형님 노릇을 한참 동안이나 대신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매력이라면 역시 모험 소설로서의 매력입니다. 어린 시절만큼 사람들이 쉽게 공유하기 쉬운 시절도 없지요. 어느 하나 불변적이고 고정적이기보다는 늘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상태에 가깝고 거의 모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모험 그 자체의 연속에 가까운 시절이 바로 어린 시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작가는 허클베리 핀의 뗏목 여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무상하게 전개되는 모험들을 독자들 앞에 가득 펼쳐놓습니다. 이 신명나는 모험에 공감하지 못할 독자들은 거의 없을 테지요. 애나 어른이나 가릴 것 없이 말입니다. 밀란 쿤데라는 젊은 시절의 무한한 변주 가능성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작품에서 음악에 빗대어 아주 멋지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삶의 악보는 첫 소절에 불과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작곡하고 모티프를 교환할 수도 있지만 보다 원숙한 나이에 만난 사람들의 악보는 어느 정도 완성되어서 하나하나의 단어나 물건은 각자의 악보에서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기 마련이다. 라고 말이죠. 주인공 헉핑과 짐 뿐만 아니라 이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찾아 도전하고 안주하는 걸 한사코 거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과 같은 어린 시절의 모험 충동을 자극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도망치던 흑인노의 짐이 우연히 셀리 이모네 농장의 오두막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있는 동안 사실은 그가 이미 자유의 몸이 된 상태였음을 알고 나서도 굳이 죄수를 좀 더 그럴듯하게 탈출시키기 위해 흑핑과 도움소여가 꾸미는 길이 남을 대탈출극은 이 소설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흑글베리핑과 흑인노의 짐이 땜목에 의지해서 벌이는 모험은 한편으로는 어른용 모험 소설인 돈키호테를 몹시나 닮았습니다. 돈키호테가 산초 판사와 함께 늙은 로신한테 의지한 채 온갖 흥미진진한 모험을 벌이는 그 이야기와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굳이 꼽자면 아마도 흑글베리핑의 모험에서는 사랑 이야기가 거의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두 소설은 모두 작가 특유의 유머와 해학이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 넘쳐납니다. 또한 두 소설 모두 작품 속 주인공들이 겪는 모험 속에 삽입된 주인공을 달리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훌륭한 점도 몹시 닮아 있습니다. 이 소설이 풍기는 또 하나의 묘한 매력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닮았다는 점입니다.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눈물겨운 귀향을 다룬 서사시는 어쩌면 모험 이야기의 원조격 작품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테지요. 오디세우스가 전쟁터를 떠나 고향 이타케 섬으로 되돌아오기까지 겪는 온갖 모험과 고초 가운데 등장하는 여인들만 해도 그 수가 얼마였던가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빼면 오디세이아는 금세 시들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허클베리핀의 모험에선 사랑 이야기가 아주 짧습니다. 어느 마을 대령의 딸이 비밀 쪽지 하늘을 받고 적대적인 가문의 총각과 함께 느닷없이 주랭랑을 쳤다는 얘기를 빼면 다른 사랑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담백하다고나 할까요? 평생 독서괴핵을 쓴 클리프턴 페디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페리클레스 시대의 고대 그리스 지식인들은 호메로스를 읽으면서 그리스의 서사시를 느꼈는데 그와 똑같이 미국인은 허클베리핀의 모험에서 미국의 오디세이아를 읽는다고 말이죠. 신화는 사라졌어도 어쨌든 서사시는 계속 태어나는가 봅니다. 이 모험 소설엔 사랑 이야기가 빠지는 대신에 그보다 훨씬 단단한 감정인 우정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허클베리핀과 도망친 노예 짐 사이에 쌓든 백인과 흑인 사이의 우정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땜목 여행에 자연스럽게 의기투합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허클베리핀은 술주정병이 아버지로부터 도망쳐 나왔고 같은 마을에 살았던 이웃집 노예였던 짐은 남부지방으로 팔려가야 하는 신세를 벗어나고자 자유를 찾아 무작정 도망쳐 나왔는데 그 두 사람이 미시시피강 한가운데에 있던 잭슨섬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흑핀으로서는 도망친 노예와 어쩔 수 없이 한 배를 탄 셈이었는데 당시에 도망친 흑인 노예는 누구든지 신고하는 게 의무처럼 여겨지던 때여서 소년조차도 마음속의 도덕적 갈등을 심하게 겪습니다. 그런데 짐과 함께 며칠을 살다 보니 그도 백인인 자신과 똑같은 인간임을 발견하고 차마 양심상 신고할 수 없게 됩니다. 도리어 그를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하면서 그게 죄가 된다면 지옥에라도 가고야 말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극명하게 압축해서 드러내주는 부분이죠. 당시의 잘못된 법률과 사회의 관습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수준이었던가는 다른 많은 이야기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적대적인 가문과의 대결에서는 10대 초반의 어린아이들까지 서로 총을 들고 서슴없이 총격을 주고받습니다. 살인과 폭력과 미신과 탐욕 등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횡행합니다. 흑인노예 제도를 둘러싼 뿌리 깊은 인종 간 갈등은 미국 사회의 야만성과 불합리성을 대표하는 문제였죠. 작가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문명화와 교양을 거부하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흑핀의 마음속 갈등을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로부터 노예 제도와 인종 갈등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명쾌하게 제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다루는 작가의 입장은 허클벨의 핀의 모음과 더불어 19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월든을 쓴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와도 비교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소로우는 미국의 노예 제도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도망친 흑인 노예의 도주를 도와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전에 영화로까지 소개된 작품인 노예 12년을 떠올려보면 그 당시의 흑인 노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도 절박한 문제였던가를 누구라도 금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이 쓰여진 시기도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고 소설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150년 이상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더구나 소설의 공간 배경 또한 드넓은 미시시피강과 땜목과 증기성과 강변 마을과 농장 등이 전부여서 우리에겐 많이 낯선 풍경들입니다. 이 책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도 한결같이 어린 시절을 틀림없이 보냈지만 미시시피강만큼 드넓은 강을 끼고 자라진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언어와 종교와 관습과 문화조차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산업화 이전 시대의 미국 땅에서 펼쳐지는 물냄새 물씬 풍기는 땜목 여행 이야기가 우리에게 친숙할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소설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끊임없이 자신만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작가의 이야기 솜씨가 탁월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소설의 배경이 낯설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험 본능이 방해를 받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허클벨이 핑과 짐의 땜목 여행에 대해 독자들이 느끼는 순수한 동경이야말로 우리가 늘 잊고 있었던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무작정 겁도 없이 뛰어들었던 어린 시절의 모험 본능으로 되돌아가고픈 우리들의 원초적 귀소본능에 대한 자극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허클벨이 핑의 모험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